그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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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강화도 아빠 우리 무슨 펜션이죠? 뷰나인 펜션? 뷰나인 펜션에 앞에 있는 바닷가 산책을 나왔어요 3시에 입시를 했는데 오늘 강화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마침 끝에서 애견 수영장을 이용할까 하다가 산책이 날 것 같아요 나만 애들이 너무 좋아요 냄새가 동네에서 만든 그런 냄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네가 되게 신나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약간 짠내가 나긴다 아빠 저거 갈매기에요? 아빠 저거 갈매기에요? 나 기러기랑 갈매기랑 헷갈려요 말이 기러기는 철쇠 갈매기는 철쇠 잠깐만 그림아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자 여기 바다 그림나 가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햇살이 좋아 좋은가보다 그죠? 입이 해 벌어졌어요 햇살이도 이게 개가 있어요? 아빠 눈이 좋으신거 같네 아빠 눈이 좋으신거 같네 아빠 눈이 좋으신거 같네 난 안보 0.8 나 0.0 0.8 0.0 그래요? 어디 개가 있어? 그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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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햇살이 더워 더워 그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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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막 나왔어 그림아 저거 봐 뻘봐 뻘인거 같아 신기하지 어? 바닷가 신기하지 그릇